이흥로 화백 탄생 120주년을 맞아 이흥로 미술관이 내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내년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내외 유명 미술관에서 소장하거나 개인 소장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 40여 점이 대거 새로 선보이는 등 모두 150여 점이 관람객을 만납니다. 또 이흥로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처음 공개되고 특별전과 연계해 다음 달 11일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1일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될